수박화채 신 준 식 칼대기도 전에 쩍 갈라지는 소리 참 잘 익은 수박 썰기도 전에 입안에 침이 돈다 깍두기처럼 조각내어 양푼에 넣고 얼음 반 물 반 얼음 구르는 소리 등까지 서늘하다 무더위엔 그저 웃돌이 훌렁 벗고 반바지에 선풍기 돌리고 수박화채 한 그릇 내 집이 무릉도원이네 스마트폰 스마트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